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골롯에서 3장 17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일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호주 시드니에 사시는 데이비드 글라신 할아버지 78세신데요 이분은 혼자 무인도에서 살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분이 처음부터 그렇게 무인도에 사셨던 건 아니시고 원래 이분이 주식 중개인으로서 백만장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호주의 주가 대폭락 사건으로 인하여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잃게 되시고 자신의 재산을 잃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자기를 배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돈이 없어진 것을 알고 다 자기를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이 할아버지께서는 사람에 대해서 좀 염증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 간의 모든 관계를 끊고 레스토레이션이라는 무인도를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려 25년간 혼자 살게 됩니다 그리고 2년 전에 자서전을 그곳에서 지필하였는데요 그 책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스스로 고립되었지만 고귀한 삶을 얻었으니 전혀 자신의 삶에 후회가 없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사람 간의 관계를 끊고 만족하였던 이 할아버지께서는 최근에 조금 다른 고백을 하셨습니다 넘어져 엉덩이뼈가 부러졌습니다 극심한 공포가 찾아왔습니다 급여를 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지낼 중요한 부부를 구합니다 라는 글을 올렸어요 몸을 다치게 되자 다시 사람의 온기가 그리였던 것이죠 사람을 피해 아무도 없었던 무인도로 왔지만 결국 할아버지에게 필요한 것은 따뜻한 사람의 온기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에게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람의 관계에서는 양면성이 있죠 어떤 관계는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또 회복시키고 마음의 평안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관계는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상처받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죠 이처럼 관계에는 양면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관계를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요 오늘 주제가 예수님처럼 관계하라 입니다 여러분이 이 주제를 듣고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내가 예수님이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처럼 관계하라는 거야 라는 혹시 마음이 들진 않으셨나요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담이 아니라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평생 죄책감을 갖고 살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요 기쁜 소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처럼 관계하는 것이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골롯에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일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먼저 오늘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은요 그 이름을 나에게 맡긴 사람을 대신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나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신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맞는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까 우리가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대신할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 있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할 만한 우리 마음 가운데 선한 것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대신해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늘 깨닫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없었던 교만이 있죠 그리고 분노도 있어요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이런 악한 마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관계 속에서 보면 이런 악한 마음으로 인하여 누군가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을 무시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사실 자격이 없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우리를 향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살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는요 어떤 자격 조건도 붙지 않습니다 흔히 우리가 약관 동의서에서나 볼법한 내용이죠 여러분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사십시오 단 평소 대인관계가 좋으며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그리고 남들과 더 많은 사람과 봉사를 하고 있는 사람만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대신 살 수 있습니다 혹여 이 자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들이라면 절대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본인의 이름으로 사십시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 성경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하고 자기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구분되어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충격적이게도 우리 모두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며 예수님을 대신하여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권한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다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가 예수님이 보시기에 자신의 이름을 맡길 수 있을 정도의 귀하고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내가 들여다볼 때 내 자신이 내겐 사랑이 없어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도 아니야 넉넉한 마음도 없고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야라고 나 스스로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야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설령 그렇게 살아갈지라도 그 우리를 존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시고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야라고 여겨주시는 거야 정말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죠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이름으로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 누가 뭐라 하던 간에 너 자신마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나를 대신할 수 있는 정말 존귀한 존재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부족한 우리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살라라는 말씀은요 사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갈 자격을 하나님께서 전권적으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것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처럼 관계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23절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을 대할 때 있어서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대하듯이 그 사람을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이 말씀의 배경은요 바울이 노예와 주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야기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노예와 주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겁니다 주인에게 있어서 노예가 있는 이유는 그가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자기를 돕기 때문이고 자기에게 이익을 벌어주기 때문에 그 관계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노예도 그렇습니다 노예도 주인을 위해 열심히 섬기는 이유가 그 주인을 존경하고 그 주인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가 수고함으로 인하여 받을 보상 때문에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 이익관계가 깨져버린다면 주인도 그리고 노예도 이 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러한 관계가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관계 맺는 방식이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어요 모든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우리도 이익이 될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나에게 도움이 되고 저 사람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만약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위에서 따뜻한 말도 해주고 그 사람 옆에 있어주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잘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심지어 불이익을 주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길 만한 이유가 없는 것이죠 심지어 무시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사람을 대할 때 사람을 대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대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 사람이 나에게 이익을 주는지 안 주는지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떠나서 그런 계산을 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주님께 대하듯 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정말 자격 없었던 우리를 자신의 이름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는요 우리만 받은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 나만 소중한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의 이름을 맡길 정도로 소중하고 존귀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갑없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상대방을 대할 때 이익을 떠나고 계산하지 말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님처럼 관계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혹시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아니야 그래도 아무리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신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야 나는 내 상황과 형편에 따져보면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겠어 난 그 사람을 예수님처럼 품어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맡긴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대신해서 살아갈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는 것은요 능력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주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니까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도 그렇죠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불레사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용기를 주셨던 것이고요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그에게 부어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가능케 하시고 그리고 그 이름에 의지하니까 놀라운 능력을 그에게 부어주셨던 것이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행정 8장 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거르라 하고 걷지 못했던 사람이 베드로에게 구걸을 할 때에 베드로가 그에게 향하여 일어나 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베드로에게 사람을 고칠 만한 능력이 있어요 그렇지가 않죠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통하여 그 병자를 일으켜 세우신 것이고 그의 인생이 불평과 구걸하던 인생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이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권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런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이 우리 마음 하나 바꾸지 못할까요 우리의 종직그릇 같은 마음을 넓은 대안과 같이 못 바꾸실까요 사랑 없었던 우리의 심령을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꾸시지 못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에는 불가능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바꾸실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만 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관계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랑과 은혜의 마음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과거 온라인 상에서 화제가 되었던 영상이 있었는데요 바로 김건희 청년의 영상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자신의 사비를 털어서 지하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먹을 것도 나눠주고 또 한 분 한 분씩 손을 잡아주던 그런 청년의 영상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정말 진심으로 하는 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냥 음식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한 분 한 분 옆에 다가가서 안부도 물어보고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그 어르신분들을 안아드리고 그 손에 더러운 오물들이 묻어있으면 물티슈로 하나하나 닦아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 그 청년이 보기에 이분이 너무나 도움이 필요해 보여요 병이 걸려서 몸이 너무 안 좋아 보여요 그러면 이 청년이 나에게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연락하라 하면서 명함을 건네줍니다 그 명함에 뭐라고 적혀있냐면요 안녕하세요 예수 믿는 청년입니다 라고 적혀있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청년은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간 것이지요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과 사랑을 부어주신 가능케 했던 일이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 청년의 선행에 고마움만을 느꼈던 것은 아니었어요 한 번은 부활절이 되어서 이 청년이 광장에 나가서 똑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주고 복음을 전하는데 한 나이가 지극히 드신 분이 주목자분이 오셔서 이분을 막 구타하시는 거야 그래서 너무 당황스럽고 놀래서 두 팔을 들고 막는데 그 할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 나에게 예수 전하지 마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마 이분이 느끼기에는 말씀을 들어야만 이 음식을 받을 수 있다고 오의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한테 예수님 전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면서 반감을 품으셨던 것이죠 사실 청년의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죠 선행을 베풀고 있는데 그 선행을 고마워하지 않고 자기네게 구타를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청년의 마음에는 아 이분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 저분이랑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오히려 막는 게 미안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맞아들이는데 주변에서 이제 전화를 하면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김건희 청년이 아 이분이 그래도 경찰서에 잡혀가면 안 되니까 그 자리를 피했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자리를 피하고 있는데 방금 전까지 때리던 그분이 김건희 청년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어디 가? 기도해주고 가야지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조금은 당황했지만 이 청년이 다시 그분에게 돌아가서 기도해드리고 또 옆에 앉아서 이분의 하시는 그 이야기를 다 들어드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분이 감동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름을 물어본 것이죠 당신의 이름은 뭡니까? 아 저요? 예수 믿는 청년이에요 이 말을 들으신 그분께서 아 그동안 아무도 내 이야기 들어주지 않고 자기 이야기만 하느라 바빴는데 내 이야기 들어주는 예수님 나도 한번 믿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의 영접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처럼 관계를 하니까 영혼이 살아나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능력이 그에게 부어졌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처럼 관계하시기를 축복해요 이 사람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지를 계산하며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던 나를 예수님께서 존경하고 소중하게 여겨주시고 나와 관계를 맺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그 이름에 의지하면요 내가 상대하는 모든 상대방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 영혼이 살아나고 그리고 또한 나에게 부어지는 사랑이 더욱더 선명하게 깨달아지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두 가지의 기도 제목 놓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건데요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17절 말씀 놓고 기도할 텐데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일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자격이 없다는 것을 모르실까요? 우리에게 사랑이 없고 넓은 마음이 없다는 것을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그런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이름을 대신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야 넌 나에게 있어서 가장 존귀하고 신뢰하고 믿을 만한 존재야 그러니 나의 이름으로 살아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자격이 없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신 주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사랑을 오늘 이 아침에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한 애가 충만하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에 하나님 사랑이 없고 자격이 없고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만한 하나님의 선한 것이 없으나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나의 이름으로 살아갈 존재야 너는 나를 대신해서 살아갈 수 있는 가치 있는 존재라고 여겨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그 한량없는 사랑 가운데 우리가 완전히 소원하고 누리고 하나님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십년 가운데 이 풍성하신 은혜가 깨달아 알게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자격이 없었던 우리를 향하여 자격이 있다 너는 충분히 존귀하다 너는 충분히 믿을 수 있는 존재나 여겨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향하여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예수의 이름을 이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사랑이 없었던 내가 사랑에 넘칠 수 있게 하시는 것은 나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것은 주님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사랑이 없었던 내가 사랑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사람들처럼 관계하던 내가 예수님처럼 관계하는 은혜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리셨던 그 은혜와 사랑이 나를 통하여 내 이웃과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은혜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더불어 짓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 예수의 이름 앞에 하나님 변하지 못할 사람이 없으며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완전히 새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이 없었고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계산적이었고 하나님 이익을 추구했던 모든 관계가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이 시간 주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의지함으로 사랑이 이루가 지구하고 하나님 오 diploma iu 감사합니다.